아 여기서부터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어야 하는건데 자 일단 다시 세대를 잘 합시다잉 이게 나을라나 그치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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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대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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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이 그 길을 바꿔서 이걸로 으아 잠깐만 잠깐만 다른 걸로 해보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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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자 어 안 맞았어? 이게 왜 안 맞지? 와 이거 잠깐만 게임이 너무 이상하잖아 와 다 잡았어 아 힘들어 이제부터 진짜 저기서 이걸 하는 거야 아 이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짜 톰팔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저게 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저 위는 이게 진짜 닌자 가이드인데 씨바 어디서 지금 프레임 드랍이 슬슬 일어나요 이제 어 잠깐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게 끝인가? 이게 끝인가고? 아 끝이구나 원래 더 몰려나오는데 중간중간 다 잡아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계단 무쌍이 끝이 났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무기로 좀 화려한 플레이를 좀 패스했는데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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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